과거, 난 플리티비체님과 용사들과 함께 세계를 구했다 그 후 용사의 말에 속아 플리티비체님은 봉인되셨고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세계수까지 불타버린 지금은 천계로 돌아갈 방법조차 찾을 수 없다 앞으로 몇 년을 더해야 천계를 복구할 수 있을까? 그래도 난 세상을 구해낸 걸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… 일어나거라 플리티비체님? 일어나라고 하였느니라 네, 사도요 플리티비체님? 봉인해서 풀려나신 건가요? 무슨 소리지? 이 몸은 봉인된 적이 없느니라 그럴 리가… 용사들은? 세계수는? 그대가 내 수련을 보좌할 사도라고 들었느니라 그러니 군소리 그만하고 어서 움직이거라 무슨 소리세요? 어디서 또 기억을… 당신 앞에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전쟁의 여신 미래에 닥칠 재앙을 대비해 그 아이를 열심히 키워주세요? 아, 설마 지금 플리티비체님의 어린 시절로 돌아온 건가? 그렇다면… 기회가 있어 그 사건 전에 플리티비체님을 강력하게 성장시켜낸다면… 아, 너희들은 이 몸이 없는 곳을 굴림했을 뿐인 범주들이니라 하하하하하 벨리노 스님을 저지할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아까부터 혼자 뭘 자꾸 쭈갈거리는 것인가? 플리티비체님, 일단 농사회부터 시작하시죠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건망지구나! 작동산이도 함부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이 몸의 미용을 잘 배는 것이다 헐! 그 크리스탈은 좀 더 아끼셔야 합니다 그대와 함께하는 휴양도 꽤 나쁘지 않구나 아, 성공적이야! 이 정도 성장세라면 충분히… 흐흑! 그런데 이 빨간 표지는 뭐지? 어? 헉? 플리티비체님이 가출했다고? 에이… 플리티비체님! 절대 용사 녀석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! 아니, 이 몸은 곡물로 푸딩도 잔뜩 받치는 이 용사가 좋다 대충해! 너같이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녀석은 정말 절색이니라! 아, 안 돼! 두 용사 녀석들이 버린뜨뜨리네! 역시... 꿈이었구나 하... 플리트비체님! 제가 언젠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! 오늘 눈도 열심히 녹였으니 이 몸은 푸딩 속에는 곡물로 바뀌었느니라 부유상에도 서둘러 푸딩 전용 별의장 같은 게 생기면 좋겠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